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해장입니다. 오늘 아주 멋져요. 보니까 코스피 2.63%야. 확실한 불기동을 보였습니다. 2.63% 코스닥 1.78% 올랐습니다. 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하여튼 확실한 불기동 폭발한다 했죠. 대폭등 예감. 완전 코스피 2.6% 면 완전 폭등한거에요. 여러분. 아주 짜릿했어요. 짜릿했다. 이렇게 매일 올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겠죠. 얼마나 좋을까. 뭐 계속 그렇진 않고 여러분. 그냥 이걸로 만족해야지. 너무 또 들떠있어도 좀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야 돼. 올라야 하니까. 하여튼 기분은 좋습니다. 하여튼 2,350.19. 개인들. 와 1조 3,926억 팔았어. 내가 1조 넘을거라고. 1조 3,926억. 엄청 팔았다. 외국인 6,529억 샀고 기관 7,380억 매수했습니다. 그동안 개인들 샀잖아요. 이번에 완전 풀로 딱 팔아버리는 거야. 튀는 거야. 도망가야지. 이때 다 기회다 싶어서. 삼성전자 2.88% 상승을 했고. LG 앤솔 4.5%. 하이닉스 3.49. 삼바는 0.5. 오선주 2.05. LG화학 5.05. SDI 2.39. 현대차 2.8. 네이버 6.2. 카카오 6.8. 기아 4.2. 포스콜딩스 1.05. 그렇게 올랐어요. 아주 시원하게. 아주 멋지게 올랐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닥 701.21. 1.78. 개인들 79억 매도했고. 외국인 237억. 기관이 52억 매수했어요. 에코프로 BM 2.96. 셀트리언제약 2.09. LNF 1.7. 카카오게임즈 1.9. HLB 1.7. 에코프로 0.9. 파라비스 0.7. 셀트리언제약 2.0. 리노공업 0.9. 스튜디오 드래곤이 0.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주 시원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멋지네요. 이 정도면 아주 쿨합니다. 나쁘진 않지. 뭐 701.21.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줘야지만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중국은 상해지수 0.66% 정도 올랐고. 홍콩 1.8%. 홍콩 좋아요. 홍콩 H 1.94%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은 어떤가 봐요. 대만이 많이 올네요. 대만. 대만 2.64. 와 대만도 장난 아니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아주 흥미로워요. 이렇게까지. 왜 그래 갑자기 코스피. 한 주 만에 2180에서 2300 얼마야? 얼마까지 올린 거야? 50까지 올라가 버렸어? 2350까지. 그냥 아주 슈팅을 해버렸어. 급반전을 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기원을 빨리 팔고 나가는 거야.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순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막 미친 듯이 이제 오르는 겁니다. 지난주 나온 12월 고용지프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2%대 강세를 기록한 영향도 좀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반도체, 넥카오, 인터넷 쪽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닝 쇼크가 나오니까 아주 웃긴다. 어닝 쇼크가 나와야지 주가도 쇼킹하는 것 같아. 어닝 쇼크. 실적이 잘 나오면 안 돼. 실적 잘 나오면 3등 폭락에 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주가가 잘 나오는 아주 황당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뭐 12일에 발표는 12월 소비자 물가도 CPI가 투자 심리 변화의 분수량이 되지 않겠냐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12월 CPI 전망치가 6.5% 나오는 것 같습니다. 6.5%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오늘은 아주 신나게 올랐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6만 7백원. 이야 멋있다. 6만 7백원. 빨리 가자. 6만 5천원. 7만 전자 빨리 가자. 7만 전자. 연말에 아주 죽쌌는데 이제는 빨리 올라가서 다시 이제 불기둥 팍팍팍 올라가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야겠죠. 결국 6만 7백원이 이제는 적 종가이자 고가였어. 고가. 고가로 아주 깔끔하게 아주 쿨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외인들이 들어와줘야 돼. 우리 오빠들이 들어와줘야지. 한 300만 주 시원하게 사줬습니다. 숨에서 했고 기간이 또 높아서 250만 주 부채질 해줘버리니까 오늘 막 개미들 팔고 나간다고 난리였다. 563만 주 팔고 막 튄다. 튀어야지. 개미들은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팔고 나가야겠죠. 며칠. 지금 사 거래일째 천만 주 넘게 팔았어요. 지금 개미들이 사 거래일 천만 주 넘게 아주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개미들이 보니까. 모건 스탠리 123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UBS 99,000, CL 32,000도 매수했고 골드반 67,000 매도, JP 42,000 매도 이렇게 됐습니다. 매수와 매도 아주 재밌네요. 공매도 29만 주 나왔습니다. 공매도 아주 확실하게 좀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달에 30만 주 이상 나오더니 요즘은 좀 많이 줄다가 또 늘다가 고무줄에 고무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전 거래를 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선주도 어떠냐. 우선주도 뭐 이 정도면 양호했어요. 오늘 우선주가 좀 비리비리 했지만은 그래도 형님 따라가니까 따라가야지. 따라가다 보니까 5만 4천 8백 원. 말 그대로 저가가 아니라 종가가 고가였다. 종가가 고가였다. 그립다. 4만 9천 9백 원. 그때 4만 5만여자 깨질 때 그때 참 기회였는데 그때 뭐 좀 주워 담은 분들은 아주 땡큐네. 벌써 10% 올랐네. 거의 보니까. 5만여자 깨진 분들은 거의 한 10% 정도 올랐어요. 하여튼 떨어질 때 집중적으로 배수로 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튼 여러분들은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니까 누가 다 똑같지 뭐. 저렴하게 사는 걸 다 좋아하죠. 외국인들은 한 4만 8천 주 정도 샀어요. 기간에 12만 주 샀고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요즘 개미들 막 난리입니다. 탈출한다. 탈출. 대탈출. 탈출해야지. UBS 한 7만 5천 샀네요. 7만 5천 주. 모건스트린은 7천 주 샀고요. CS 6천 6백. 탈출해야 골드만 6만 7천. CL이 1만 6천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아주 오늘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시원하게 빠졌습니다. 그동안 뭐 주가 좀 빠져가지고 다들 뭐 힘들고 괴롭고 짜증난 분들이 꽤 많았어요. 하도 많이 빠지니까 이제 뭐 요즘 귀염둥이들도 보이지도 않고 다들 뭐 다들 어디 갔는지 다 떠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하고 탈출하고 도망갔는데 새로운 뉴페이스 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그분들은 요즘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모으고 있더라고요. 모으다 보면 좋은 날 올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정규 졸업 아니면 조기 졸업이라도 빨리 해라. 조기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윙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저는 뭐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모든 건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하실 거라 믿고 다음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